그래, 연락 씹으면 얼마나 힘든다고 연락을 안 받으면 내가 가면 된다 여름 수련의 등록, 이것이 내 계획이다 나쁜 짓 중에도 착한 짓이 있다 미정이를 어깨빵 할 수밖에 없었던 대의와 명분 나는 오늘 등록비를 감면하는 동시에 내 목표인 미정이의 여수 등록을 달성한다 미정,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야 너 요즘 다 피하냐? 네? 순장님, 왜? 아니 순장님, 화이오 아니에요? 근데... 화이오는 몸이 생명인 거 몰라요? 조심 좀 해요 다치지 않게 하필 좀 똑바로 보고 다니란 말이에요 어깨 괜찮아요? 아휴, 조심해요 같이 5, 5, 5도 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럼 수업이 있어서 갈게요 아니, 근데 저기 연락은 왜? 어이야, 뭐 안 수행했을 생각했다며? 어, 뭐 수행이야? 내가 잘못했을까? 빠이 성공?